리누 형 리누 형 리누 형 리누 형 다 같이 모여가지고 푹 쉬기도 하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제 힘, 원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니 2023년도 고생 많았고 2024년도 좋은 음악 부탁한다 오케이 더 많은 애니를 통달하자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경험해 본걸로는 저는 약간 두루두루 다 챙기는 보부상 스타일이거든요 왼다들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스탠브앞 안녕하세요 스탠브앞 와우 네 청룡의 해에 갓진 연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야우 기대합니다 저는 내일 스키즈 노래 듣기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올해도 좋은 곡 써주세요 네? 올해도 좋은 곡 써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예이 스트릿키즈 노래를 한번 틀어봅시다 스키즈게 도와줘 스트릿키즈 노래 앨범 단위로 하나만 틀어줘 How are you? I'm fine 땡큐 영담 제 노래를 한지성 봄 괜찮아? 괜찮습니다 건강 괜찮지? 괜찮습니다 와 한지성이다 와 안녕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발렌타인데이였고 초콜릿 좀 드셨나요? 저는 뭐 뭐 따로 이제 회사 올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 근처에서 뭐 자주 먹긴 하지만 초콜릿을 그냥 먹었습니다 마스크 벗어줘 마스크 벗어줘 마스크 벗어줘 아유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를 하려고 일단 수록을 빌긴 했는데 자국들이 좀 스물다섯 살이니까 이렇게 자국들이 잘 안 좋아지더라고 그거 또 캡처해가지고 놀릴 거잖아 지성이 안경알이 있어? 에 있습니다 오늘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조명이 비추기 때문에 최애가 1장 이 노래가 같이 하는 노래 이렇게 1장 2장 1장 2장 2장 3장 몸에 와 심장이 터지게 꽃는 어수아비 언제부터리 없게 된가 요즘 잘 듣는 노래 있어 저 실리카겔 노래 실리카겔님들 노래도 너무 잘 듣고 있고 노페인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틱탑톱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웨이브 투 어스 웨이브 투 어스 라는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분들의 배드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벤슨 분? 분이라고 할텐데 벤슨 분? 그리고 뷰티풀 띵스라는 노래도 있는데 It's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to stay with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지성아 최근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건 뭐야? 이너피스 마음 안에 평화 여유와 그런 비워내는 것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과정 중대 비우고 좀 새로운 것들을 중독이 있던 도파민이 있던 그곳에 채워 넣으려고요 이너피스 때문에 티셔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너무 종교적인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예뻐서 산 거고요 어떤 종교와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종교와도 일단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제 이너피스를 위해서 그냥 도파민의 그런 것들과 멀리하기 위해서 그럼 조심해야 된다고 아이돌 아이돌 이런 거 조심한다 이동해볼게요 이동해보고 짧았지만 와줘서 고마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해피 발렌타인데이 좀 늦었죠? 달달한 거 많이 먹었길 빌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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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 잘 지내셨 잘 지내셨 1,2,3 1,2,3 잘 지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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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데려 여기 와서 힘을 또 받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랑 작년에 롤모델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타블루 선배님도 뵙고 타이거제이케이 형님도 뵙고 마룬파이브요 대단합니다 스테이 고마워요 호텔 근처 카페도 가고 리노 형이랑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너무 여유롭고 샌르강 앞에서 흐린 날이었는데 그 앞에서 걷는 것도 되게 좋았고 되게 여유가 많이 지우고 아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엘 엘 엘 엘 주세요 엘 엘 엘 엘 참 착한 아이다 흔들어서 먹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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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